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24 세계 휠체어 믹스 더블 컬링 선수권대회에서 부부 국가대표 조민경 정태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컬링 경기를 통틀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세계 휠체어 믹스 더블 컬링 선수권대회에서 조민경 정태영 선수는 중국의 왕몽과 양진차오 선수를 상대로 8대3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를 위한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기도 한데요. 인터뷰에서 두 선수는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해 태극기를 휘날리는 게 최종 목표라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부모연대는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 어느덧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0%며 근로소득은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국립재활원 자료를 인용해 발달장애인의 88%가 평균 56세까지 부모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부모들은 82세까지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제도와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는 너무 늦다고 합니다. 이에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대 목동병원의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해 2대 목동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장애인과 태아의 건강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2대 목동병원은 365일 24시간 고위험 분망과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담 코디네이터가 진료 전 과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고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2024년 장애인 정책 연구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자유주제로 장애인 관련 모든 주제와 분야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있고 직접 연구 주제를 제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연구자와 단체는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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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